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네요. 김은경 가수님께서 마차로 떠난 사랑 불러드립니다. 우리 정가경 가수님의 펜스룡이죠. 마차에 떠난 사랑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나는 사랑을 찾아봐를 하구요 무술에 잠긴 그 눈빛 방차는 헛소리에 달려가는데 무술에 부어있는지 그날과 그 사람이 그날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날까 보고 싶어다 만나고 싶어다 마차에 떠난 사랑 마차에 왜 이렇게 그리워질까 왜 이렇게 그리워질까 왜 이것이 사랑일까 미련에 머물일까 지진 바람에 비치면서 달려가는데 그 모습도 멀어지는데 그날과 그 사람이 그날과 그 사람이 그날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날 부르느라 내가 날 부르느라 만나고 싶어라 만나고 싶어라 만나고 싶어라 마차에 떠난 사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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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